어이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요 어이 깜짝이야 이건 뭐야 이게 뭔 돼지감자 아이나 돼지감자를 왜 여기다 내놨지 깨세요 계십니까 네 어휴 촛불호 켜 놓으셨네 어휴 운동하시더라고 꽁치로 사갖고 왔습니다 꽁치가 맞춤 있더라고 아이 그래도 생선도 이따금씩 잡수도 있지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근데 뭐하나 오늘 썩일게 있어 뭐 시킬려고 저기에 저 내가 저쪽에 나가서 지금 옷 갈아입고 이 옷을 갈아입었어 지금 어디 가서 갈아입었다고 아니 내가 지금 시켜서 갈아입었다고 다 같이 입고 주고 나가서 네 개 옆에 나무를 나 개인데 못 간다 아니 아니 저기 내가 줄게 나가서 저 저 거찐한 거 있잖아요 뭐 거찐한 거 아니 나무 거찐한 거 그 개가 네 그 거찐한 거 그럼 앉아 여기 여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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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두 개를 저기 그 그 이래 봐요 제가 나가서 볼게 그 개 앞에 있는 통 아휴 통 말고 그럼 아휴 아휴 이래 봐요 제가 나가서 볼게 나가서 볼게 나오지 말아요 넘어 넘어진다니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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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져요 그렇지 그러지 말아 좀 참으시라고 아휴 그거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지금 어떡하려고 그러지 아휴 그러다 넘어져요 아휴 더워가지고는 제가 조금 갔다 놓으니 어디에 가서 가서 치기가 이 대가리 어디 어디 있는데 아니 제가 지금 가서 갖고 올게 아휴 아휴 거기서 설명만 해줘요 제가 가서 가져올게 설명만 해달라고 개인도 못 간다면서 개인도 못 간다면서 네 개인도 못 가 지금 거기 넘어지면 다치는데 아휴 위험한데 집행이를 갖다 드릴꺼 집행이 어디 있더라 아휴 여기 있다 두개 자 이거 짚어봐요 까만거요 아니 두개 짚어 까만거죠 까만거 까만거 이게 단단해 이게 단단하다고 단단하다고 단단하지 아휴 아휴 그래도 이젠 좀 덜어지러운가 보다 덜어지러지네요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어디 있는데 어디요 아휴 저기 저기 있잖아 그 개 지금 야 가만있어 어디 이걸 갖다 놓고 아니 어디 제가 갖고 올게 어디냐 여기 두개 여기 아 요거 거기 계셔 제가 거기 계시면 제가 개가 저한테 안 오잖아요 잠깐만 아아 제가 갑자기 끄고 끄고 가만있어 세상에 한 10시 9시 다 돼갖고 와갖고 10시 안 돼서 가볼게 야 야 이거 이거 두개 다 들고 가면 돼요 아니 이게 갖다 보게 두거로 그다 저기 아휴 한 개만 들어가죠 아휴 내 틀고 가면 오지럭 남자가 이거 두개를 못든다고 아니 똥 맞지말고 여 내가 어디로 가다가 미친 또 안줄까 돼갖고 둘이 안 돼서 여기 못가져봤어 아니 살랑살랑 죽어놔 그냥 죽어버든지 아니 둘이서 이소이소 왔는데 둘이서 어 말리병을 갖다 쬐서 두고 그런거 아니 조심해요 넘어져 넘어지신다고 네 아 제가 갖다가 버릴테니까 그 좀 어지러워서 넘어진다니까 좀 있어요 제가 갖다 버리고 올테니까 그거 안져버리죠 제가 못하게 드릴게 아니 괜찮아요 겁이 나서 그래 넘어질까 겁이 나서 그런다 왜 왜 왜 왜 아 오 예 아 예 아 예 아 아 너도 여기다 담그 놓으라고요? 눌러 놨다네 사살 다는 게요 너무 좋아 너무너무 지금 큰일이오 너무 지금 큰일이라고 어 그래도 이제 어지러운건 좀 덜 하시나 보다 어지럽게 되면 이렇게 자리지잖아 어지럽지만 나무는 내가 이러지 않지 안이래 여기다 놔둬 제가 저 옆에 놔둘게 네 거기다 놔둬게 나가면 좋겠네 조심해서 다니셔야 돼 우리는 못쓰렸났어요 아유 방에 들어와서 앉을때 조심해야 되겠다 아이고 난 저기 앉을때 조심해야 되겠네 이만큼 내려놓은 반바지 그저 쪽 빠지겠거든 그걸 내가 아이고 아이고 엄청 비싸고 사왔네 이런 꽁치가 엄청 비싸다 아 비싸도 먹어야 돼요 아 비싸도 싸고 그걸 저러다 아 비싸도 싸고 그걸 저러다 뭐가 쳤느라고 아이고 반바지가 저기 반바지 아니고 속 빠지 여기 있어요 아 그냥 화가 불고 나서 세상에 저걸 저게 지가 좀 했으면 아니 그걸 좀 걷어다가 앉아서 담아 아니 뭐 참 참 빨래 빨래 얻은거 걷어달라고 이거? 아 집에서 빨래가 많잖아요 아 이거 지금 걷어드려요? 내가 걷어드려가지고 아니 나도 내일 얘기한거야 내가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뭐 말해도 그냥 그냥 그래 몸빼바지가 좋은데 시원한게 몸빼바지를 안좋아하시나? 왜 안좋아해요? 근데 왜 안입어요? 몸빼바지가 많은데 아니 많은데 그럼 나도 또 뭐할라고 나한테 주건요 겨울대 시원 그럼 몸빼바지가 편한데 입으면 저래요 아 진짜 머리에다가 수건이 아닌데 뭘 저렇게 묶어 수건 아니고 있어요 저기 안경닦이요 원래 그 머리에 지금 묶은게요 예 안경닦이요 이게 그 그 중학교 아 시원한데 시원하다 아니 그 저게 지금 찾으시는게 그러니까 이제 반바지 반바지가 아니고 숙바지가 있다고 저기 이 시원하고 있는 숙바지 여기 있는데 뭐 그런 바지가 많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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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